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편집이 없을 겁니다 컷편집 정도? 아마 해서 올라갈 건데 왜 그렇게 편집을 자막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올라가냐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최대한 빨리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도 보셨을 거고 다른 유튜브들도 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셨겠지만 이번에 엔비디아 새로운 그래픽카드 RTX 3080, 3090이 출시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3070도 10월 중반쯤에 출시를 할 거고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그 그래픽카드들에서 이상 증상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 증상이냐면 이 글카 클럭이 2GHz가 넘었을 때 게임이 튕기거나 아니면 벤치 프로그램이라면 오류를 뿜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소문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 이상 증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MSI RTX 3080 트리오 이거 이 특정 제품은 전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3000번대 글카 중에서는 이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3090 벤치 영상에서 제가 대조군으로 이걸 테스트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이 3080 파운더스 에디션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했다고 했었죠 근데 그게 게임 벤치를 하는데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제가 생각하는 수치에 비해서 과하게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3D 마크 같은 거 벤치하는데 오류 뽑으면서 안 되거나 아니면 게임 벤치하는데 크래시 뜨면서 꺼지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지? 왜 순정으로 테스트하는데 왜 안 되지? 싶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발생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다운클럭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하길래 이걸로 다운클럭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벤치 프로그램 돌리다가 금방 전에 돌렸어요 오류가 생겨가지고 취소가 된 거죠 보시면 한 4분 정도 돌렸는데 최종 클럭 찍힌 게 2010 그러니까 2기가 이래서 살짝 넘는 클럭이죠 그걸 찍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벤치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2000클럭으로 거의 시작을 해요 2025, 2010, 2025 이렇게 찍다가 그다음부터는 2000클럭 위로 절대 안 올라갑니다 1995부터 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2010을 찍으면서 오류를 뿜으면서 꺼진 거죠 근데 제가 바로 이 다음 지금 이거 3시 55분에 한 거고 다음에 다운클럭을 하고 이거 4시 6분에 끝난 거죠 다운클럭을 50을 땡겼어요 50을 다운클럭을 하고 돌리니까 잘 돌아갔습니다 거의 20분 가까이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거라서 돌리는 건데 보시면 클럭이 거의 처음부터 2000을 안 넘고 계속 1990몇몇몇몇몇몇몇몇몇몇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2000을 찍지 않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50 클럭을 넣어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냥 소문에 불과한 게 아니고 저도 겪은 문제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일지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왜 2기가 이럴지를 찍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 여러 가지 추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고르 랩스라는 곳에서 이제 새로운 의견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견이냐면 그래픽카드 커페시터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영어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픽카드 코어 아래에는 MVVDD나 MSVDD GPU 전압 레일에서 노이즈를 필터링하기 위한 6개 필수 커페시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픽카드에 보면 뒷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로 있는 거죠 여섯 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의 클럭이 높을수록 더 많아지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커페시터 같은 경우는 저렴한 SPCAP 여기에서는 이제 POSCAP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뒤에 설명하듯이 여기서 잘못 말한 거고 SPCAP이라고 합니다 SPCAP하고 조금 비싼 MLCC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레퍼런스 보드 PG-132 그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MLCC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SPCAP이라는 건데 이 그래픽카드 아래에 들어가는 이 여섯 개의 커페시터를 무조건 동일하게 이렇게 세팅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둔 게 아니라 SPCAP이나 MLCC 둘 중에 하나로만 세팅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은 자기들 사정에 맞게 원가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빡빡하게 넣든지 자기들 테스트 해봤을 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넣었든지 해가지고 여튼 원하는 대로 넣었겠죠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MLCC가 클럭이 높을 때 나오는 고주파를 더 잘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튼 뭐 그래서 조텍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SPCAP 6개로 구성이 된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뭐 이런 불안정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이고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SPCAP 4개에다가 MLCC 10개짜리 그룹 2개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2기가 에르치를 넘어서도 불안정성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 등등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트리오 같은 경우는 SPCAP 이 SPCAP 5개랑 MLCC 10개짜리 그룹 1개로 돼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MLCC 그룹 1개만 들어있어도 딱히 문제가 없지만 실사 환경에서도 충분한지는 좀 더 테스트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 다음 에이수스 터프 짱짱맨 전부 다 MLCC 그래서 제 것도 확인해봤어요 제 거 터프 이거죠 제 거 터프 보면 10개짜리 MLCC 그룹 10개로 딱 박혀있죠 색깔도 아주 노랑노랑하게 색 노랗게 잘 돼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터프 짱짱맨 그리고 여기 비디오카스에서 올라온 기사를 보시면 SPCAP이 MLCC에 비해서 구린 건 아니지만 이제 SPCAP보다 MLCC를 더 많이 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상 증세에 대해서 좀 올라온 게시글 자체가 좀 더 적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정보 같은 경우에 여기 다 적혀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전부 적혀있는 건 영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못 요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기사들 전문을 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거는 링크를 전부 다 영상 설명이랑 댓글 같은 데다가 달아두도록 할게요 이골스 랩 그리고 비카 전문 그리고 이 영상 이거는 Actually Hardware's Overclocking 이라는 채널인데 여기 이제 빌드조이드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 빌드조이드라는 사람이 게이머스 넥서스 같은 데도 나와가지고 메인보드 설계 해석하고 그런 거에서 올리는 사람인데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 채널에 오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40분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이 40분짜리 영상을 웬만하면 다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도 링크 달아줄 테니까 다 보시고 제가 이걸 조금 살짝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드리면 아까 이골스 랩 거기에 나왔던 포스캡이라고 적힌 거는 틀렸대요 그거는 파나소닉에서 만든 특정한 제품명이지 포스캡이 아니고 실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지금 달려있는 제품은 SP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SP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SP캡 MLCC 같은 경우에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한 개가 다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용량이 있대요 그래서 그 용량에 대해서도 제품마다 다 분석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 용량은 클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여기 테크 파워업에 와보시면 기판이 다 있어가지고 보시고 싶으면 뒷면 이 부분 기판을 보시면 되는데 샛노랗죠? 이게 밝은 노랑인 게 높은 수치래요 그래서 이 하나가 47마이크로패럿으로 해서 총 10개 있기 때문에 470마이크로패럿짜리가 한 그룹으로 돼 있는 거고 그게 6개짜리 세팅이 돼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고 정말 비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의 절감을 안 하고 그냥 다 때려박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귓바 이글 3090 이글입니다 3090 이글 오버클럿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SP캡인데도 470마이크로패럿짜리 제품 6개가 박혀있는 겁니다 이거는 MLCC가 안 박혀있고 SP캡이 박혀있지만 그래도 용량 자체가 좀 높은 제품이 박혀있는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은 6개인데 이거는 3090 조텍 트리니티입니다 3080도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제가 봤었는데 전부 다 6개짜리가 SP캡인데 470이 아니죠 33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용량이 더 적은 제품이죠 트리오 같은 경우는 3090입니다 3080 트리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 SP캡 5개랑 MLCC 그룹 하나예요 그리고 SP캡 같은 경우는 470짜리 5개 그리고 3090 트리오 지금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설계가 달라요 470짜리 4개죠 그래서 3090 트리오를 보시면 SP캡 470짜리 4개랑 MLCC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색깔이 약간 칙칙하잖아요 아까 ASUS 같은 경우 어때요? 셋 노랗잖아요? 이게 어두운 것들이 용량이 좀 낮은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보기에는 10 마이크로 패럿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 맞춘 게 한 220 마이크로 패럿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이 MLCC 한 그룹 자체가 ASUS의 MLCC에 비해서는 좀 더 용량이 낮은 제품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정말 많은 제품이 있는데 테크 파워업 여기 와보시면 리뷰가 제품별로 많이 있어요 여기 와서 보시면 기판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없는 제품은 뭐 국내 리뷰라든지 이런 데도 찾아보시면 뒷면 기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마이크로 패럿이 달려 있는지는 안나인데 개수만 해가지고 제품별로 해서 3080, 3070도 있긴 한데 이거 당장 볼 필요 없고 3080, 3090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도 보시고 대략적인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확증이 아니에요 전부 다 추정인데 에브가에서 오늘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에브가 제이콥스 F 여사람이 에브가의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디렉터 그러니까 에브가의 관계인 그 사람이 여기 에브가 포럼 여기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최근 에브가 RTX 3080 시리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대량 생산 QC 퀄리티 체크죠 퀄리티 체크 테스트 중에서 이제 포스캡을 6개 박은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음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 돌려봤는데 통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원인을 찾아가지고 포스캡을 포스캡이라고 적혀있는 거 헷갈리니까 SP캡이라고 갈게요 SP캡을 4개로 줄이고 MLCC 캡을 20개를 추가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RTX 3080 SDW3 제품 여튼 그래서 출시가 지원이 됐었는데 우리는 RTX 3080 XC3 같은 경우에는 5개 SP캡에다가 10개의 MLCC 한 그룹을 사용한 제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출시를 할 거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유저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이상 문제가 이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처음에 제작을 했었던 6개 SP캡을 사용한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진을 올렸는데 MLCC 그룹 2개랑 SP캡이 들어가 있는데 이 SP캡이 220짜리에요 220짜리 4개에 이것도 이제 센 노란 게 아니고 약간 좀 색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튼 SP캡 자체 용량도 좀 적은 제품이죠 설마 그 이전의 제품이 이거 두 개였고 여기도 220, 220부터 있어졌나 그러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거의 최하급으로 박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문제점들에 대한 좀 추측과 에브가에서 나온 오피셜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끝까지 얘기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오피셜이 나온 건 없고요 컬러풀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었대요 근데 지금 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얘기는 없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품이 국내에 들어왔었는데 판매는 시작하지 않았고 이 제품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고 이 문제가 해결된 제품을 입구하는 게 28일이라고 합니다 예정돼 있다고 해요 뭐 이것도 확정은 아니에요 ASUS 같은 경우도 이전에 홍보에 올라왔던 터프 제품 보면 포스캡이 6개 박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MLCC 10개짜리 그룹으로 6개가 바뀐 걸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래도 공식적인 언급 자체는 아직 없었고요 MSI 같은 경우는 자기들 생방송에서 이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고 드라이버 문제일 수 있다고 서제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제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추측? 추측은 게스인데 아무튼 서제스트 했다고 합니다 뭐 이 드라이버 문제라는 게 엔비디아의 드라이버 문제인지 아니면 자기들 바이오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다운클럭으로도 지금 임시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라면 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리고 조택 같은 경우는 이고로스 랩 거기 게시글에서 조택의 모 회사인 PC 파트너가 이 문제를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카드를 재설계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오피셜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종합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단 이 문제가 확정적으로 이 문제다 라고 난 건 아니고 그 2기가 헤르치가 넘으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추측들이 섞여서 좀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걸 오피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여하튼 이전 2000번 때 같은 경우도 오피셜은 안 났었죠 오피셜은 안 났었는데 솔직히 초창기 제품들에서 수율 문제로 인해서 수율이 안 되는 제품들을 응짓 떠가지고 제품 블루스크린도 뜨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지만 엔비디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암암리에 유저들 사이에서도 그랬었고 저 같은 경우도 구매했던 비래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단 하나 RTS 2080T의 엔비디아에서 그때 제가 받았던 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응짓 떠가지고 아직까지 거의 그냥 장식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산 제품이 아니어서 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보통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제품은 제조사 각 제조사에서 초기 분량 같은 걸로 교체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율 안정화가 되면서부터는 응짓이 뜨는 이런 문제가 거의 사라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유야 뭐야 이렇게 넘어갔었지만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조금 더 덜하다면 덜하고 더하다면 더할 수 있는 게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응짓이 떠서 사용이 불가능했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유저가 다운클럭이라는 임시방편으로 해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도 부분에서는 2000번 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설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보면 또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튼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게 만일에 맞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넘어간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판매한 이미 이제 3080이 판매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설계가 돼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걸 만든 제조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다운클럭된 바이오스 배포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막 손해를 감수하고 전략 리콜을 하는 회사도 있을까? 쉽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해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